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이번에는 토이카메라 추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토이카메라는 어린이용 장난감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토이카메라는 작고 귀여운 디자인과 빈티지 감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성비 카메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사용하는 인기 아이템입니다. SNS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품이죠. 그런데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토이카메라가 있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토이카메라를 알아본 결과 가성비와 평점 후기가 좋고 해외 배송이 아닌 로켓 배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이지드로잉 미니 카메라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지드로잉 미니 카메라는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색상은 퍼플, 베이지, 블루 세가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32GB SD카드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SD카드를 따로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지드로잉 미니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플래시 기능입니다. 타사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이지드로잉 키즈 카메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죠.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드로잉 미니 카메라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KC 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 등록,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용하셔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해주세요. 3세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지드로잉 미니 카메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듀얼렌즈, 앞뒤로 카메라가 달려있어 셀카 촬영이 가능합니다. MP3 모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동영상 촬영, 1920x1080p 해상도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레임, 사진의 다양한 액자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 및 접사 기능, 사진을 크게 확대하거나 작은 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 데이터 PC 전송, USB 케이블로 사진과 동영상을 PC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800mAh, 충전 한번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인치 화면,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4천만 화소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연속 촬영 기능,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춘 이지드로잉 미니카메라는 어떤 분들께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10대부터 30대 여성분들, 싸이월드 시절의 옛날 감성과 아기자기 귀여운 디자인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SNS에 올리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필름 카메라 사용자분들, 필름 카메라 느낌의 화질과 찍은 후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조카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손쉬운 사용으로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지드로잉 미니카메라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지드로잉 미니카메라를 구매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이상으로 토이카메라 추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